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부채 안돌리기와 예산 투쟁, 나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공화당과의 정면 격돌 일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표기년도 연방예산 청사진에서 예전에 실패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충 계획을 세탁물 리스트처럼 잔뜩 포함시키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이를 충당하겠다고 제시해 격한 투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이든 증세안에 따르면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예전에 39.6%로 환원시키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현재 21%에서 28%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억만장자들에 대해서는 최소 25%의 세금을 내도록 부과하겠다고 제시해 지난해 20%보다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스톡바이백에 부과하는 세금 1%를 4%로 4배 늘리자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부터 시행한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에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다시 올려 예전으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미국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물론 트럼프 감세 조치도 연장하는 데 통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감세 조치를 종료시킬지 재연장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의 미국민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감세 조치를 2025년 이후에도 연장시키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만 이전으로 환원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국가 부채안도 올리기 싸음부터 세금 인상 절대 반대와 획기적인 연방 예산 삭감으로 맞설여 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안도 올리기에 실패할 경우 국가부도라는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 막다른 코너에서 양측이 한 발 물러서더라도 올 한해 내내 마라톤 예산 투쟁을 겪고 2024년 대선과 총선전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 바이든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이 밀릴 수 없는 정치 투쟁을 벌이다가 양극단을 모두 제외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연방 예산 지출안에 타협해 확정하고 선거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